자 여러분들 지금 논술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를 많이 지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논술을 가르쳐서가 아니라 논술은 꼭 하라고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논술을 20년 이상 가르치고 있는데 논술이라는 제도가 정말 신이 내린 기회입니다 선물입니다 자 많은 학생들이 제 수업을 거의 지금 들었고 그 친구들이 매년 지금 몇천 명이 붙어요 지금 현장에 있는 친구들도 거의 수업도 낼 친구들의 3분의 2가 붙거든요 보통 한 명이 세 군데 네 군데를 동시에 붙습니다 자 이런 현상 이런 친구들은 과연 애초부터 논술을 많이 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랑 처음부터 시작한 것이 보통 3월 이 정도부터 시작해서 한 6개월 정도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붙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논술이라는 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거고요 저는 국어도 같이 가르치고 있지만 국어에 비해서 난이도가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친구들이 논술을 잘못 배우기 때문에 논술이라는 건 못 붙어 로또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역시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에게도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니네 논술 잘하려고 하지 마 왜냐하면 니네가 막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다른 친구들이 논술을 엉터리로 쓰고 있거든 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전형적인 논술의 엉터리는 바로 뭐냐면요 우리는 지식이나 주제를 배우고 지식이나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쓰려고 하고 글쓰기에 초점을 맞추고 첨삭을 받더라도 문장을 고치는데 첨삭을 받고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문화 사탄 감옥의 지식으로 풀려고 덤벼드는 거 그런 것들이 떨어지기 위한 떨어지려고 발버둥치는 1순위가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이 논술 제가 이렇게 열을 내냐면 너무 쉽다는 이유는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글쓰기 실력을 요구하는 국문과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명백하게 정답이 존재하는 주관식 시험이에요 그러면 이 여러분이 앞으로 할 일은 명확하게 지식이 아니라 글쓰기가 아니라 정답을 찾아내는 논리만 익히면 돼요 그런데 고만고는 모든 논술 보는 대학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희망을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수능 점수가 안 좋아도 내신이 안 좋아도 논술로 붙을 수 있는 그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모든 대학의 논술이 동일하다 이때 이 논술이 뭐냐면 정답이 객관적으로 딱 정답이 존재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 정답을 찾아가는 how 그 방법론을 익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모든 대학이 다 동일합니다 다른 게 있다면 이 대학이 수리논술을 보느냐 안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그걸 빼고 나머지는 동일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한다면 가와 나 서로 다른 제시문이 나왔다 이거는 경제 지문이고 이게 문학이다 상관없습니다 통합 논술이란 각각의 경제 지식이나 문학적 지식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을 관통하는 이들을 관통하는 그래서 이들 동일한 범주가 뭐고 범위가 뭐고 이들의 미세한 차이가 뭔지를 찾아내는 게 논술의 전부입니다 글을 엉터리로 썼더라도 이 정답에 해당하는 단어들만 들어가면 합격이 되는 거예요 논술은 글을 잘 쓰냐 를 가지고 채점하지 않아요 이 문제에서 요구한 내용들 단어들이 들어가느냐가 채점의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술이라는 건 굉장히 쉽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우리 논술을 할 때는 이제 재수생들은 압니다 재수업을 들었던 친구들 중에 합격생들의 3분의 2도 재수생들입니다 이들은 고3 때 정시로 대학을 가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걸 벌써 한 번쯤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논술에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잘 보세요 논술로 여러분이 대학을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가 명백한 것은 내가 내신으로 갈 수 없는 대학을 종합전형으로 갈 수 없는 대학을 정시로 갈 수 없는 대학을 논술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갈 수 없는 대학들을 논술로 가고 싶다면 반드시 논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논술이란 여러분의 꿈의 대학을 실현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 여섯 번의 기회를 놓치겠습니까 반드시 도전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 잘 보세요 내가 12년 동안 학원에 돈을 쏟아 부으면서 국어 인강 듣고 국어 수업을 들었는데도 국어를 3등급을 못 넘긴다면 서울권 대학을 못 갑니다 그런데 논술 이 한 과목으로 예를 들어 한양대 수능 제한등급 이렇게 수능 제한등급이 없는 대학들이 무려 한 15개 대학이 됩니다 결정적으로 올해 올해 여러분 안 하면 손해볼 땅을 칠 바로 연세대가 올해 수능 제한등급이 없습니다 연세대 갈 마지막 신의 기회가 생겼네요 수능을 0점 마저도 연세대 논술에서 붙을 수 있다는 거죠 작년에 한양대를 많이 붙었습니다 선생님 수업 들은 친구들이 한양대 금융공학과 등등 많이 붙었습니다 이 친구들을 논술 저하고 처음 시작한 친구들이에요 왜? 오히려 처음 했다라면 논리적으로 답을 찾아오는 논리를 빠르게 흡수하는데 기존의 여러분 친구들 논술 많이 하던데요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그 친구들이 잘못 배웠거든요 그러면 정말 정답을 찾는 논리를 익히지가 못해요 오히려 잘못된 방식으로 열심히 한 것이 그 학생의 합격을 가로막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정이 났어요 자 내가 12년 쏟아부은 그 정시로도 갈 수 없고 내신으로 갈 수 없는 대학을 간다면 이제 집중적으로 논술에 투자할 시간이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3월부터 쭉 10월까지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3, 4월 기본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가고 싶은 대학들의 기출 문제를 풀면서 그리고 강의를 통해서 내가 선생님과 접근하는 방식이 뭐가 다르지를 그 논리를 고쳐나간다면 누구든 붙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중요한 게 내가 12년 쏟아부어도 못 갈 대학을 내가 6개월 만에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집중한다는 개념은 나는 잘 고민해 보세요 구경수 쏟을 시간이 정도가 된다면 하루에 구고를 3시간 한다 일주일에 구고를 10시간 한다 그러면 논술도 10시간 하라는 거예요 저는 쉽지만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경쟁률에서 거의 90%는 헛습니다 논술을 엉터리로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논술을 집중을 해서 최소한 일주일에 이틀 정도를 논술을 공부한다 그 중에서도 주말에 집중적으로 주말에 집중적으로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를 한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지금부터 늦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주말이든 일주일에 2회 정도는 조금 집중적으로 공부를 한다 그런데 혹여 강의를 듣게 된다면 기본 강의를 익히고 나면 기본 강의를 익히고 나서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 주말을 제가 요구하는 것은 한 2시간 정도 실제 글 쓰는 시간을 정해놓고 쓰고 그런 다음에 강의를 보면서 스스로 뭐가 틀렸지 최인호는 이렇게 접근하는데 이렇게 접근했네 라는 정답 찾는 논리를 사고를 수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첨삭이 됩니다 문장 잘 못 써도 됩니다 정답을 찾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분명히 논술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연세대 도전하십시오 그래서 논술 지금껏 안 했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한 가지 논술이라는 감옥에서의 논리는 모든 감옥을 잘할 수 있는 베이스가 됩니다 다른 감옥이 아니라 시간 낭비의 감옥이 아니라 논술을 통해서 실제로 다른 감옥을 바라볼 수 있는 논리적인 힘이 더 강해집니다 혹여 최인호 강의 국어 논술을 같이 듣는 친구들은 이 말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고 제 수업 논술을 통해서 사탐도 보게 하고 논술을 통해서 영어를 보게 합니다 가장 논리라는 게 집약체가 논술이거든요 그래서 이 논술이라는 감옥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공부를 잘하고 동시에 내가 정말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정말 필요한 공부고 중요한 공부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늦지 않았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건 수능 실력과 내신 실력과 논술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수능이나 내신을 잘하는 친구들도 논술을 잘못 배우기 때문에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여러분들이 논술 실력이 제로여도 국영수 실력이 좋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진짜 미래에 좋은 대학을 위해서 누구나 논술은 제대로 배울 때 이기는 거구나 라는 생각으로 지금 곧 시작하시고 사탐, 국어 이런 지식을 쓰기가 아니라는 걸 명심하시고 지식 1도 없어도 우린 붙을 수 있다 논리로 붙는다 그게 논술의 본질이다라고 접근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지금부터 시작해서 원하는 대학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